자 시작할까요? 인사나누게요. 안녕하세요 동영 2회건데 평균 점수는 60점이네요 최고 점수는 87.5가 되는데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게요 문제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점장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몰라서 근데 지금 처음 읽다 보면 첨본 지문이 있나요? 첨본 지문 첨본 지문 있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실제는 첨본 지문은 거의 없어요 200개 지문 중에서 실제 처음 봤다 그러면 5개 이상을 넘지 않을 거예요 지문 자체는 다 봤던 건데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약간씩 틀어놔가지고 그래서 첨장에 가면 내 스타일로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문장을 지금 바꿔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41번에 한번 봐볼게요 한숨 쉬지 않아도 돼요 지금 뭐 여기 답안지를 내신 분들은 평균 점수가 60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다 합격합니다 거의 합격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합격할 건데 자 1번을 한번 봐볼래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는 해설이 중요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에 보면 불공정 법률행위 답이 몇 번이던가요? 답지를 봤죠 4번인데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자체가 돼야 안 되죠 그래서 강행법규라든지 103조라든지 그다음에 104조입니다 얘들은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절대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예 추인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약간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여기에 추인이 안 되는데 전환은 된다라고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전환은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이건 하나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정답은 4번이 되는데 1번에 보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원칙조 이건 체크해 놓으세요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경제적 가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가치판단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주관적으로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X가 됩니다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정을 고려한다는 거 이게 둘 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대리가 나오면 항상 경무대 기억나야 되죠 경무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병설과 무경험은 대리인이고 궁박은 본인입니다 경매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경매가 있고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가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지문을 바꿔 볼게요 증여, 기부행위, 증여라고 할게요 증여의 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일 때는 이걸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OX 너무 급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러냐면 기부행위, 증여, 무상행위, 경매는 아무리 불균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유효인 거다라고 해야 되지 적용이 돼서 무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매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결론은 유효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경매는 유효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잖아요 이런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4년간 문제가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한 번 나왔거든요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답은 뭐였죠? 4번인가? 5번이었나요? 여기에 자 한번 보시면 옳지 않는 건데 답부터 봐 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 여기가 키워드네 그렇죠? 알고 이용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있어요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자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얘가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알고 플러스 뭐예요? 이용했다 이용자가 들어오면 이 중과실이 있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가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건 중요합니다 근데 지문 보면 버릴 게 없나요?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풀면서 쌍팔쌍팔하지만 풀어놓고 보면 정말 좋은 지문들이에요 정말 아까워서 내주지 않을 정도의 지문들이거든요 알려주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보면 의사표실 통질 발송을 사망했다고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사망했거나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행위능력이 상실됐다 상실이 됐다 하더라도 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 유효부요 유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법에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은 유효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에다가 청약이라고 넣어도 돼요 청약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같이 이번에 통정의 표시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죠 그럼 우리가 비진이 있잖아요 비진이 원칙은 유효인데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죠 그런데 왜 비진이가 거짓말이잖아요 비진이 왜 한 거죠? 그 표의자가 왜 비진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을료가 예뻐요 그래서 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겠다고 표현했다고 그러면 이 표의자가 왜 비진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예뻐서 그건 자기 개인적 사정이고 법에서는 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진이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통정을 왜 했죠? 둘이 짜고 지금 가장 매매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채권자의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으로요? 그건 우린 따지지 않아요 그냥 통정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을 왜 했느냐 그 이유들이라든지 주관적 요건은 우리는 안 따진다고 목적 같은 거 그래서 여기처럼 통정을 왜 했습니까? 여기다 비진이 같은 거 비진이를 왜 했습니까? 그 통정한 이후 비진이의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뭐예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냥 비진이 했다 통정했다 이걸로만 따지는 거지 뭐 이걸 왜 따지냐고 너 왜 통정했니? 왜 비진이 했니? 이걸 왜 물어봐요? 정한 근거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그 계약과 무효가 되는 건 기정 사실이니까 통정의 표시가 무효가 됐어요 통정은 무효죠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네 다만 취소도 손해배상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효 취소 안 되지 속은 무효니까 근데 사기 강박은 나와요? 안 나와요? 사기 강박은 취소잖아 그건 예외란 말이에요 왜? 사기나 강박은 위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법이라는 건 법을 반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사기하고 강박은 취소가 돼서 소금 무효가 되더라도 얘는 손해배상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위법성을 전제로 간다고요 위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 원칙입니다 이행배상 전매차액 그 다음에 네 번째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를 따질 때 뭘 따져요? 주관적 보러스, 객관적 보러스 경제적 분리익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죠 그럼 경제적 분리익이 없다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판라 하나 애호라고 했죠? 어떤 판라 애호라고 했죠? 이게 가압류등기가 가압류등기가 원인무요 원인무요다 이 판례 기억해라고 했는데 가압류등기가 그래서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썼어 근데 가압류등기가 있더라 근데 가압류등기가 원인무요더라 그럼 쌤쌤이죠? 그럼 경제적 분리익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 판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경제적 분리 정답은 5번인데 뭐 지문 전혀 버릴 게 없습니다 모두 알고 가셔야 될 지문들이에요 아니면 요거라도 외우세요 그럼 맞을 수 있으니까 3번을 가볼까요?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피기망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기망자가 누구예요? 피자만 나오면 피터지죠?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피기망자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강박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기친 사람이에요? 강박한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원고는 뭐예요? 원고 피고할 때 원고는 뭐죠? 가해자라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피고라 그래 사장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을 대표라고 그래요? 고용주라고 하지 고용주 그럼 그 직원을 뭐라고 그래? 피용자라고 하지 피용자 피용자 피자가 다 붙는 거야 상대방이 검사가 형사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범죄자 피고인 피 피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피자가 붙는 건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 쳤네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의리 당한 거야 그럼 이게 피기망자가 되죠?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어야 돼? 자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야 되거든요 사기 강박은 경제적 불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강도가 다른 거지 그렇죠? 이해 돼요? 눈탱이 밤탱이 됐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밤탱이 된 게 중요하다고 원인은 나중에 문제인 거고 이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 친 이유가 강박을 친 이유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기 강박을 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게 위법이니까 그래서 이 사기라든지 이 강박이라든지 이 사기 강박에서는 성임 요건이다라고 했잖아요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사기 강박에서는 피 사기자라든지 피 강박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되겠다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없는 것 같죠? 마스터북에 있어요 거기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 그건 따지지 않는다 차고는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법에 대한 해약을 고지하지 하였어 해약 고지했죠? 강박이란 말이야 강박인데 얘가 뭐여? 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는데 음해 짜네 짜네 짜나니까 지갑 꺼내가지고 5만 원 가져가 하고 준 거야 불쌍해서 그게 강박이야? 아니요 강박은 공포심을 느껴야 된다고 공포심을 공포심에 의해서 뭘 해야 되죠?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게 강박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2번 찍은 사람은 진짜 섭해요 답을 2번 찍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건 1번은 아리까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2번은 그래 이건 좀 아니요 용납이 안 돼요 자 3번에 상대방의 대린이 사기한 거야 그럼 대린이 사기한 거였을 때는 뭐라고 했어? 상대방 사기지 뭐 본인 그죠? 사기니까 상할 수 따지 안 따져 상할 수 안 따지지 언제나 뭘로 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문장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히 피용자 나왔잖아 피용자 직원 피용자는 뭘로 가라고 그랬어요? 삼자사기 제 삼자사기나 강박이 되니까 아니 직원이 사장님을 위해서 사기 강박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상할 수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상할 수를 따져가지고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피용자하고 대리는 두 개는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했던 거지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가 된죠 이건요 대리하고 피용자 설명했어 첨두는 거죠? 그래 첨두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매도인에 뭐라고 했어요? 기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한다 답이 3번, 5번이네 그냥 선의 추정 다 맞잖아요 3자는 뭐야? 비통착사각의 3자는 무조건 선의이면 된다 무과신은 다 지지 않는다 선의는 뭐라고요? 추정된다 그럼 다 몰라 근데 5번이 답이겠네 그냥 이게 상식을 때리면 그렇죠?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모델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이 사람들이 맨날 하던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더라고 뭘로 바꿔놓냐면 본인을 바꿔라고 본인을 이게 갑하고 을로 바꿔놓고 읽고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아우 환장해 자 누가 대리인이요 지금 갑이 대리인이요 이게 밖에 있다고 이게 의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갑이 대리인이요 이렇게 근데 대리인데 이모델이요 법정대리요 이모델이요 왜 그러냐면 이모델이 포인트를 잡아놔야 되는 게 시험장에서 이 친구가요 끝자리에서 4, 5번 중에 복대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아니면 대리권 소멸사유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모와 법정에서 바꿔버리거든 그게 그걸 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 항상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나오면 얘를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고 이모델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이 그죠 을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네 어 근데 밑에 보면 돼 수령할 의사가 있다 없다 어? 어 있다 틀린 거지 아니 수령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틀린 거죠 두 번째 할 수 있잖아요 대리권 범위에서 그 다음에 갑이 뭐라고 했어요 을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딱 보니까 해제가 눈에 들어와버려 그냥 해제는 별도의 숙권을 받아야 돼 해제하고 누구는요 취소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지문 중에 해제, 취소 단어가 나오면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숙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항상 자 을이 사망했어 누가 죽은 거예요 본인이 죽은 거야 본인이 죽었는데 대리권이 이게 소멸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행위를 해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멸된다 사사성파 종료초래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갑이 대리인이네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했죠 그럼 미성년자 대리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민포 117조에다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정답이 볼 것 없이 4번이네 이게 그 다음에 5번의 부득이한 사이로 갑이 부득이한 사이로 자 이무대리 들어왔죠 자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뭔 뭐예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지 본인의 승낙을 받고 복대를 선임했대 승낙 받았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거 조심하시고 승낙 받아도 책임져야 된다고 무슨 책임이요 선임과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말로 무슨 책임이라고 그러죠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고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맞죠 병은 복대리는 갑의 대리냐 을의 대리냐 여기서 안 그려놓으면 이게 헷갈려 본다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을이 대리로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긴 갑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을로 가야지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5번을 답으로 찍었다면 착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에요 갑인지 을인지 정확히 안 따져놓으면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게 이 형태가 지금 10년 동안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안 빠지는 시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